네 가지, 네 번째는 7대 원통에 7대가 나옵니다 각 부문의 원통을 다 얻죠? 각 부문마다 그런데 7대 원통에 제일 처음이 과대 원통이 나옵니다 지수화풍인데 순서가 좀 틀리죠? 처음에는 과대 원통입니다 제1구, 화대 원통 오추실마 오추실마라는 금강 역사, 금강 역사, 화두 역사요 화두, 화두, 금강 오추실마는 화두라고 번역합니다 오추실마라는 것은 범어라요 범한데 금강 역사 안에는 불, 머리와 같이 불이 이렇게 촛불, 촛불, 머리가 화두같이 생겼어요 공부도 원래 화두 공부를 한 거라요 불을 관하는 오추실마가 열애 앞에 합장하고 부처님의 두 발밑에 정례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듯 금강 역사입니다, 화두가 저는 항상 먼저 옛날을 기억해 보니 구원급 전에 성이 탐욕이 많습니다 과거 그것이 어걱말년 전에 남보다 유달리 탐욕심이 많았다 말이죠 탐욕이 바로 음력이라요 음력이 많았다 말이죠 생마처럼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출세를 하시니 그 부처님 이름은 공황불이시라며 공황이시니 그 공황불 때 오추실마 과거 수 억만급 전에 출가를 한 거죠 발심을 했어요 그 공황불이 말씀하시기를 음력이 많은 사람은 맹화출혈을 이룬다 하여 음력이 많은 사람은 모어진 불무대기가 된다고 맹화가 치열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옥의 그 화치지옥, 화탕지옥 같은 것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저에게 백해와 사지의 모든 냉기와 난기의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두루 관찰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저로 하여금 백해와 사지의 모든 냉란 기운을 두루 관찰하기를 가르쳐 주시거나 그렇게 해도 되고 제가 저에게 백해와 사지의 모든 냉란 기운을 두루 관찰하기를 가르쳐 주시거나 그렇게 해도 되고 가르칠 교자로 봐도 되고 하여금 교자로 봐도 됩니다 그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 했었죠 정다산 것이 이야기 이런 거 정다산이 보고 발명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요 2조 그러니까 정조 때죠 정다산이 정조대왕 때 사람이라요 정다산이 박식군자요 아주 박학다식합니다 저서도 많이 냈고 책도 많이 본 분이라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천주교 믿었어요 정다산, 정양용이라고 내나 우리 불교에 초이선사가 다도시지 했는데 내나 해남 대흥사 일지암에 그런데 초이선사도 정다산에게 글을 배웠잖아요 박민신님이 추현 선생한테 배우듯이 소인한테 배운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막에 정춘 남녀가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냥 죽어가지고 타버렸어 청춘 남녀가 다 청춘 남녀가 기가 찰 일하니 그 사실을 도저히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불 난 것도 아니고 불 떼가지고 아룻무기 탄 것도 아니고 불한 화재도 안 났는데 두 청춘 남녀가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두 청춘 남녀가 다 타서 죽은 거라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정다산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 음료구 불이, 음화가 맹화가 되어가지고 두 청춘 남녀가 탔다는 거죠 얼마나 지독하면 전기에 불 붙듯이 합선이 되었던가 보지 제대로 잘 못 붙어가지고 그렇겠지 능음경에는 여의도 나오고 또 저 밑에 치트립인 육교보에도 나와요 그전에도 말했죠 열 가지 익힌 원인에서 육군의 과보로 육군의 육군이고 열 가지 보내고 열 가지 보내고 열 가지 나쁜 악습 원인으로 여섯 가지 육군에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게 되거나 지옥에 갈 때 그런 것을 설명할 때 보면 그것도 맹화치 나옵니다 원칙은 탐은 물이고 진이 불인 것 같은데 말해 탐진치 할 때 탐은 물 아닙니까 저기 저 분노장에 보면 탐의 수라고 가지요 탐에는 물 또 이제 진심은 진심은 풀이고 썩나면 풀이 나잖아요 썩나면 머리가 열이 나서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뜨겁잖아요 그런데 탐에가 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음심이 음화를 가리킨 거죠 음화라 금이 과열된 풀이라요 전기도 과열되면 화재가 나죠 전기 탈의미도 과열되어가지고 불 나는 수가 됐잖아요 과열로서 돼야 아마 그 청춘 남녀는 너무나 과열이 됐겠지 분수에 넘쳤지 그래야 다 죽어버렸지 벼락 맞았는가도 모르지 그래서 정다산이 그 말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떠도는 전설로 나옵니다 진광이 내응하여 마음이죠 마음 그 신광이 정신의 그 심신의 빛이 안으로 옮겨서 많은 음심을 변화시켜서 지혜의 풀을 만들었대요 음화를 지화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몸에 4대 육신의 모든 냉기와 난기 불이 타면 난기고 불이 꺼지면 또 냉기 아니요 냉기가 물기운도 되지만 불이 일어나면 난기가 되고 일어나지 않고 꺼져 붓으면 도로 냉기 아니요 그래서 불의 기멸 상태를 잘 관하는 거죠 그래서 화대야 화대의 원통이요 화의 기멸을 잘 관한 거예요 기멸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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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불이 일어나면 난이 꺼져 불으면 차가워지잖아요 튀겨버리면 몸에도 불이 다 있잖아요 몸에도 불이 있고 체온 열 같은 거 또 몸에도 수분도 있고 지수화풍이 다 있잖아요 몸속에도 몸에 피부나 살이나 배 같은 것은 지대가 되고 몸에 액체나 피나 침이나 코물이나 또는 소변 같은 것은 수대가 되고 화대는 열이죠 뜨거운 체온 같은 거 풍대는 몸에 움직이는 거고 공대도 있지 뭐 몸속에 긴 자리는 다 콧구멍 속에도 공대가 있고 뱃속에도 긴 자리는 공대 아니요 지혜의 풀을 이루었으니 이론 말미암아서 여러 부처님이 다 절을 부르시기를 화두가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풀을 관해가지고 음화를 관해서 지혜의 풀로 만든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풀라는 것이 번외지만은 그 본래 풀란 또 뜨거운 열을 바라기도 하지만은 또 빛도 나거든 풀란 것이 뜨거운 연료가 있으면 연료를 볼 때는 번외에도 되지만은 또한 광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란 것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열한 연료가 되고 연료는 바로 번외 아니요 번열 이건 번외가지고 또 광고 나죠 불이 빛이 나죠 그건 뭐냐면 지혜광 지혜도 뜨죠 지혜도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광 불보다 더 밝은 건 없잖아요 태양도 불이고 전기불도 불이고 불안이요 달도 그러면 불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달은 자체가 일광을 받아가지고 빛을 낸다는 겁니다 달은 일광을 해가 저쪽에 넘어가서 지구에 가려운 데 그 받아가지고 밤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의 따뜻한 기운도 일광을 잘 받아가지고 따뜻한 거지 그러니까 잘 싸가지고 높은 산이 더 일광하고 가까우니까 더 뜨실 것 같지만은 그건 잘 못 받아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차가워해요 그런데 이런 평지에 온목한 군지 같은 데는 일광을 잘 받아가지고 보온을 잘하니까 따뜻한 거고 원리가 멀어도 해하고는 평지가 더 멀잖아요 산보다 그래서 지혜광 명도 돼 연료에 보내도 되고 돌이키면은 지혜가 되고 그래서 화두검과이라고 했단 말이야 찢어버렸다 나는 화강산매의 힘 때문에 산매도 불빛산매가 있죠 어떤 비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어떤 노파가 손발이 탈토록 그 비구 먹고 있고 할 수 있는 의식주 생활을 다 대줬는데 한 번은 보니까 밤에 비구가 산에서 공부하는 데 보니까 풀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해서 저 스님을 위해서 의식주 생활을 다 공급하면서 돌을 닦도록 했는데 내가 바쁘게 해가지고 저 스님도 불타 죽고 말이야 저 스님 암자가 다 불타버렸다고 말이야 얼마나 참 슬퍼했는지 그래서 아침에 가봤거든 그 자리에 가보니까 하나도 불타는 게 아니고 그 스님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마음에 빛이 나가지고 화강산매랑 그걸 화강산매라고 그 다음에는 그게 얼마나 또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났던지 그때 노파는 더욱 더 신심이 돈발했죠 그래가지고 노파가 죽어가지고 천상에 천인이 되었어요 천상에 되나는데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한테 제가 대중공양을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대중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해라 하고 성락을 하셨거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사이 왕이 또 와가지고 오늘은 또 제가 공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공양을 먼저 청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양 부탁을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 이 다음에 공양을 하도록 하시오 그런데 사시가 다 넘어가도 다 되어도 준비의 왕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바사이 왕은 자기 부활을 지켜서 빨리 좀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때 천상에서 천인이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뺀 손으로 내려왔어요 공수를 해라 빈 손으로 가가지고는 부엌에 가서 뭘 이렇게 만지니까 만반진수가 손에서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삽시간에 또 대중스님들한테 그 천이백 바라한들에게 공양을 드리고 바사이 왕까지도 다 그 만발 공양을 다 억도로 했거든 바사이 왕인 그 사실을 보고 어떤 복을 지었기에 저렇게까지 되는가 하고 부처님께 궁금해가지고 그 사실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까 그 노파로서 그 공부하는 화강산매에 드는 그런 이야기까지 의식주 생활을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손발이 탈토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이렇게 손만 이렇게 놀리면 만반진수 좋은 음식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천인들은 원래가 그렇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것이 굉장히 나오죠 심은 제일 끝에만 해도 그게 나옵니다 나는 화강산매의 힘 때문에 아라한이 되어서 마음의 대원을 바라든 모든 부처님이 성도를 가시거든 제가 역사가 되어서 역사라는 것은 금강신장이죠 힘이 가장 센 주먹대장이요 어디 가면 금강문에 보면 금강 역사가 주먹지고 이렇게 있죠 어린애들은 보고 저 주먹대장이 서 있다고 나한애들 보면 주먹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원을 마군과 모든 원결을 치니 항복을 했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부르시니 저는 몸과 마음의 난촉이 걸림이 없이 유통한 것을 자세히 보았단 말이에요 몸에 참 불기운도 있고 물기운도 있는데 서로가 상극 안 되죠 잘못하면 장기무사 같은 거 걸려면 40도 이상 열이 팍 나죠 그럴 때는 물기운이 말라가지고 입이 막 혓바닥이 수분이 없어서 입술이 막 마르고 혀가 바짝 바짝 타는 그렇게 될 경우는 그게 서로가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상극이 되지만은 보통 평상시는 아무 상극이 없잖아요 수화가 상극이지만은 몸속의 수화도 그대로 다 원활하게 잘 돌고도 돌죠 또 몸속의 금목이 또 상극인데 금목에서 금목 기운도 있고 나무 기운도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병이 나가지고 고장이 생기면 그런 것이 부작용이 생길까 평상시는 원활하게 잘 표준하지요 그 원리를 보면 저 푸르나장에서 푸르나가 우른 거 지수화풍 4대가 허공에 변만한데 어떻게 서로 능멸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도 자기 몸의 지수화풍을 잘 보면은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것과 같이 계속 몸과 마음의 난촉이 따뜻한 그 촉이 따뜻한 난촉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운이죠 불기운이 걸림없이 유통해요 발바닥이 차가워도 안 되고 머리가 차가워도 안 되고 따뜻한 기운이 고루고루 심지어 털 끝까지라도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다 뻗쳐가야 완전한 건강치죠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을 때 보니까 이렇게 배꼽 밑에도 만져보면 차가울 때 있고 발이 차질 찰 때 있거든 그런데 젊을 때는 길을 많이 걷고 갈 때 헌신인들이 가르치기를 길을 많이 걷고 일을 많이 헌 사람은 잠자기 전에 꼭 발을 찬물로 씻고 자라 그 말씀이 참 굉장히 젊었을 때는 좋아요 젊었을 때는 이 찬물로 씻으면은 피로가 풀리고 이 친진대사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늙어서도 그렇게 하면 그건 안 좋습니다 늙어서 하면 그난도 지금 몸이 차가운 데다가 말해 찬물로 이렇게 부르면 더 냉각이 아주 그 체온을 유지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발을 씻더라도 겨울철 같은 때 찬물로 안 씻고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훨씬 피로가 빨리 풀리고 훨씬 더 회전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방이 차가울 때 보일화를 따뜻하게 불을 때야 빨리 뜨시지 차가운 방에다가 그냥 찬물 갖다가 이렇게 놓아놓으면 더 찹지 않아요 그 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늙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달라요 늙은 사람에게는 따뜻한 물에 가서 모욕을 해도 따뜻한데 냉탕에 하지 말고 온탕이나 열탕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똑같은 거예요 모든 누가 이미 다 소멸이 되면 대보념을 내어서 대보념은 큰 유대한 보배의 불꽃 그게 지혜광명이라요 지혜광명을 대보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화대 원통의 묘용을 지금 대보념이라고 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죠 하음경에 보면 이 염해지라는 게 나옵니다 염해지 환해지, 이우지, 발광지, 염해지 집지, 집지의 제사가 염해지라요 불꽃과 같은 지혜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대보념이라요 대모조념과 같은 거예요 고자는 굉장히 좋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혜광명이요 대지혜광명이라고 지신론에 나오죠 지신론에서 마음짜리 되는 지혜광명입니다 지혜광명입니다 큰 지혜광명 지혜도 마음이 빛나는 거거든요 마음이 큰끄믄니 어두면 대지혜광명이 억구름 두 개 태양같이 붙여가지고 안 보이죠 대지혜광명이라 지신론에 나오죠 지혜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대지혜광명이 진실, 식지, 상락, 아정이 불생, 불변, 청량, 불변, 자제임으로 그런 거요 대보념이 나와서 무상각에 오른 것이 무상각은 최상정각이죠 깨달음을 얻는 그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오초실만은 화대원통이라요 그전에 그것이 중국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불귀신, 화신은 그 조왕신 같은 게 다 불이죠 조왕신, 화두신, 불귀신, 병경동자나 그 동나라 때 그것이 화대기인가 그 사람은 태난 직수인 말이죠 조그마한 애가 부엌 속으로 푹 뒤들어가요 불타는 부엌 속으로 그래도 안 타 죽어 그것도 참 신비하지 그런 게 다 화두근광과 같은 불귀신이에요 불귀신이 탄생해가지고 사람으로 되놓으니까 테라자 말자 부엌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불타는 데 들어가도 안 타 죽고 도래여도 좋은가 봐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암경 소에 나옵니다 처음에 새죽 노원품에 주화신 나오죠 주화신, 주풍신, 주공신 그거 나올 때 주화신도 불맞던 귀신이라서 화두같이 화두근광과 같은 그런 유델이죠 같은 동류죠 과자를 이렇게 써보면 다 몰라보니 주화신, 주풍신, 주공신 거기에 이제 칠 때가 다 나오죠 주풍신은 풍되고 또 주수신은 수되고 주화신, 주수신, 주풍신, 주공신 허공을 맡은 귀신은 공대고 주주신하고 주화신 있죠 주화신이 더 많고 주주신이 더 적어요 하암경에 53 선진식과 왜 그러냐면 53 선진식이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귀신은 낮에보다는 밤에 활동을 하니까 주주신은 특수한 거고 주출방향이라고 낮에 도깨비가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 밤에 킁킁할 때 도깨비가 나오지 어둘 때 그러니까 주주신이 적게 나오고 주화신이 제일 많이 나와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출방향이라 날도깨비라고 하지요 날도깨비는 밤에 나오는 건데 어찌다 아주 특수하게 낮에 도깨비가 나오고 그건 제변으로 봅니다 낮에 도깨비가 나오고 비정상이에요 주출방향이라고 낮에 날도깨비가 나온다 날도깨비 어떤 사람은 침문에다가 도깨비 해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도깨비 전신이 지더만 도깨비 뭐 여러 가지 뭐 성냥개비 뭐 그런 것처럼 도깨비를 뭐 설명할 때 뭐 도를 깨달은 뭐다고 막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다이얼해 놓았더만요 그 뭐 침고운 소리 해놨대요 날도깨비는 주출방향이라고 비정상적으로 낮에 도깨비가 안 나오는 건데 날 배락처럼 비가 오고 흐릴 때 배락이 치는 거지 이렇게 멀쩡한 날에 배락 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호가다 있지만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와 같이 그래서 주주신이 적게 나오고 주야신이 많이 나와요 그만합시다